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은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먼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면 은혜란 뭘까요? 은혜란 헬라우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싹스로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싹스는 자기가 일한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같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습니다 은혜는 결코 공로로 싹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행위와는 서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같이요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면서 예배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같이요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져주신 바가 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에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같이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행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가 출발점이 되고 은혜가 기초가 되어야지 행위가 출발점이 되고 기초가 된다면 누구도 감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하고 어느 정도 내가 의롭게 살아야 제 삶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어느 정도죠? 여러분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선행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 행위가 내 신앙의 출발점과 기초가 된다면 누구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모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환란과 슬픔에 대해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뭐예요? 은혜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해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셨으니 이 기도의 응답도 또한 은혜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실망했지만 막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말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에서 5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심이 은혜요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도 은혜요 잠깐의 고난을 받지만 잠깐의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굳건하게 되고 우리가 강하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심지어는요 가시 울타리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야 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넓은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가시 울타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담을 쌓아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가시 울타리가 뭘까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바둥바둥 거리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시가 돼서 내가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가시가 나를 찔러서 아이고 아파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그 가시 울타리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열어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시 울타리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중한잔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꺾고 거친 숨을 몰아 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사실 은혜란 계산될 수 없고 보상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과거였던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절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보금의 증인이 됐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안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왜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까요?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는 은혜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를 깨달은 만큼 은혜를 경험한 만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간격에만 젖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이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희승이야입니다 그러면 왜 희승이야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역대야 32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희승이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교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수로 대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교만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요 목에다 힘주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희승이야는 바벨론의 왕이 보낸 예물을 받고 그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비롯해서 유다 왕국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어요 자기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많은 것들을 취한 것이냐 자랑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내리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내 자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의 후손들까지도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섬기는 나의 공동체까지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최고의 보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뭘까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산될 수 없고 보상될 수 없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희숙이야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마음이 교만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떤 형태라든지 간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 뭐냐는 거죠 첫째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잔이 나왔죠 잔 여러분 이 잔은요 와인을 마시는 잔이 아닙니다 이 잔은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잔을 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눈물해서 하나님께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예배에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 뭐겠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가 은혜에 대한 보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요 소원을 갚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소원이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원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 환란과 슬픔의 때에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소원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다짐을 했어요 자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셨사오니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한 적이 있어요 2절에서는 이렇게 다짐을 하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내가 한순간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9절에서도 이렇게 다짐을 하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것들 소원한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거려울 때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죠 제가 봐도 소원의 기도는 강력한 돌파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원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면 이 직장에 들어가게만 해 주신다면 이 권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아니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남편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 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신다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소원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잊어야지 그래서 잊는 게 아니고 잊으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소원한 것은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소원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 될까요? 여러분 소원을 내가 했고 소원을 갚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왜 소원을 갚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라 자 무슨 말이죠? 소원한 것을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키겠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고 말해요 자 19절의 말씀도 읽겠어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예루살렘의 성전의 뜰 한가운데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은밀하게 나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신이 지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며 덩실덩실만 출까요? 아니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 또 덩달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이죠 왜 우리가 간증합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소원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을 행하며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말씀을 드리면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속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잊혀진 그 마음의 소원 그 결단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꼭 행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결심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말씀해 주сь إن 맛 읽 음악 음